방탄소년단 키워드 토크 오늘의 MC MC몰니입니다. 오늘의 MC MC몰니입니다. 제가 이번 앨범 그 곡으로 키워드 토크를 해볼거에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 멤버를 멤버 구위 제목이 많으면 이거다. 이 사람이다. 지목을 해주시면 돼요. 키워드에 맞는 감사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저희 타이틀이죠. 상남자다운 멤버는 누구인가? 하나 둘 셋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상남자다.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딱 봐도 이제 제가 상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겉으로 봐도 상남자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이 진짜 상남자 같아요? 약간 무대 올라왔을 때 손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장 2명은 다 할 줄 알았어요, 저는 딱. 축하드려요. 어떻게 한 번 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이번 앨범을 저에 관한 앨범인가요? 네, 상승전으로. 상담도 하고, 재고 재고. 워낙 많은 리더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많은 물건들을 파괴하고 기물 파손을 잘해서 리더가 그래도 재밌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 흥을 주체 못할 때가 있죠. 등볼은 괜찮으시죠? 4년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해해요. 익숙이 된거죠. 처음에만 익숙함이 무서운 거라고요. 처음에는 뭐 다 망할지, 지금은 뭐 매력이죠. 정말 저희 멤버들을 아셨으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디에서 왔는지, 정말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한 멤버. 하나, 둘, 셋! 뚜두둔, 뚜둔, 뚜둔, 뚜둔. 어떤가요? 거창해서 왔고요. 농사 짓고 왔습니다. 귀농? 아, 귀농이 아닌가요? 일단 학교는 제대로 다녔고요.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사천이라고 하니 저는... 처음에 컨셉인 줄 알았어요. 진짜, 컨셉인 줄 알았어요. 아, 설마 저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의문의 심이 들 정도로 컨셉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를요? 존재하더라고요. 아니었어요. 존재했었어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타입의 사람을 처음 봤고 굉장히 독특한 친구예요. 정말.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네. 뭐 경험담 없나요, 역시 에피소드? 정말 이 친구가 다 참합니다. 뭐 이거는 옛날에도 얘기를 했었던 거지만 빨래라 할 때 혼자서 뭐 상황극을 혼자서 1인 2역을 한다든지. 아, 이런 질문 뭐. 뭐 한번 보여주세요. 잘하는 세상한테 왜 그러세요? 연기 꿈나면. 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1인 2역을 하는지? 누나? 누님? 이리 와봐. 아, 왜 이래? 아, 그냥 와봐. 아, 나도 왜 그런 거야. 아,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빨래를 한다는 거예요? 아, 혼자 빨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정상이 아닌데. 아, 그냥 심심하고 그때 또 숙소에 별로 없었어요. 진짜 친구가 많이 없었나요?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대구에서 왔습니다. 참 문제화도 있고 상남자도 있고 등골 브레이커들도 참 많은 이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앨범인데요. 그래도 앨범 퀄리티는 정말 보장할 수 있죠. 스플러브 오프요. 많이 들어주시고 저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바이바이 다음, 다음에서 봐요. 저는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고요. 성원 안산의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에서 랩을 하고 있는 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에서 희망적인 존재 제이홉입니다. 팀에서 랩과 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의 예명은 B고요.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의 막내이고,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장모입니다. 진짜 어렸을 때는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어서, 자연스럽게 음악하는 사람이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처럼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바쁘셨는데, 회사일로 가족 챙겨주신다고 일하시면서 출퇴근하시면서 꼭 출장 갔다 오시면 저희 좋아하는 선물 꼭 잊지 않고 사오시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굉장히 정말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제 계속 꿈이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때. 만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요리사도 되고 싶고, 경찰도 되고 싶고, 중학교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이쪽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특이한 거는 좀 2학년 때 아파트 경비원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저희 아파트에 되게 젊은 경비원분이 계셨는데,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래서 막 차들 주차, 불법 주차 한번 잡았고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6학년부터 제가 시골에 살아서요.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 따라서 농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음악을 했었어가지고, 계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딱히 없는데, 그래도 사람은 있었죠. 예전에 스톤닉 스펀크 라는 레게 그룹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보고, 내가 나도 음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수가 되게 결심했다기 보다는, 내가 내 랩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된 게 중학교 1학년 텐데요. 이제 그 당시 에피카이 선배님들의 플라이랑, 그리고 에미넴의 위다우미라는 그런 곡들을 듣고, 너무 랩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 장르가. 제가 그전까지는 되게 부모님의, 약간 뭐 본인이 저 억압하시진 않았지만, 약간 되게 착하게 살아왔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색다더라고요 저랑, 되게 착하게 살아왔던 저랑 너무 달라서, 너무 매력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춤을 굉장히 좋아해서, 춤을 찾다가, 가요 프로그램에서 지드랑 선배님들이, 응원하시는 걸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빅뱅 선배님의,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이렇게 무대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고, 너무 진짜, 뭔가, 제 자신도 뿌듯해지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들 보면서 제가, 아 나도 한번 가수 돼서, 저런 무대 한번 사보고 싶다. 저런, 꿈꿔봤었는데, 아버지가, 꿈이 가수가 되려면, 일단 악기 하나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해서 제가, 색소폰을 3년 정도 본 적 있어요. 한때는, 가수를 꿈을 그만두고, 색소폰이스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 꿈이. 그래서, 다시 가수로, 다시, 절차를 밟고, 네, 가수가 계속 꿈이었습니다. 오디션 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음악이, 그냥, 다 맞는 거고, 그렇게 음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인드가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날카로웠어요. 되게 제가, 많이, 반악기도 되게 많고, 세상에 대해서 항상, 뭔가 막, 용서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은 똘똘 뭉쳐 있었다면, 이제는 약간, 어느 정도 타협할 줄도 알고, 약간 좀 더, 임기응변을 하게 할 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되게, 낯 많이 가리고, 자신감도 별로 없고, 뭐, 감정 표현이나, 표정이나, 그런 게 다, 잘 안됐었는데, 연습생 때 미국에, 잠시 갔다 왔었거든요.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자신감도, 되게 많이 생겼고요. 감정 표현이라든지, 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왔었습니다. 오디션 때는, 일단, 거침없이 막, 부딪친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나 이거 한번 부딪혀볼 거야, 이렇게, 뭔가,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음, 한번 생각해보게 돼요. 내가 이걸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뭐,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 약 한, 5년 전인데, 어, 어, 음, 뭔가 더 성숙해지고, 아무래도 더 세련되어지고, 실력적인 면으로도 많이 는 것 같아요. 오디션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디션 때는, 뭐, 어떻게,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 뭐, 박자 뭐, 이런 기념도 다 몰랐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이제는, 시작의 단계에다, 뭐,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제, 팔뚝왕산이라는 곡을, 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추석이었는데, 가족들이랑, 바로 먹는데, 뉴스에 나오면서, 제가 나왔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1월 1일에요. 2013년 1월 1일에, 이제, 집에 내려가진 못해서, 멤버들끼리 당첨 모여서, 이제, 과자 파티를, 효소하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았습니다. 아,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데,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이제, 후보 친구들이, 떠날 때가 제일 기억에 나와요, 저는. 오늘도, 숙소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 방탄소년단의 원년 1호 후보 멤버였기 때문에, 떠나는 모습들은, 항상,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했고, 그렇다고, 경쟁자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경쟁자였는데, 아,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건지, 싫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좀, 급격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싶었어요. 테크닉적으로도 그렇고, 또, 고음 부분에서도 정말, 고음 뚫고 싶어서, 며칠 동안, 악을 써대다가, 목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테크닉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고음 부분, 좀 가지고 싶었어요. 뭐, 이건 다 읽으면, 똑같이 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뭔가, 결론이 나는 거였죠. 어떤 식으로, 사실, 데뷔도 데뷔지만, 뭔가 저는, 너무너무 숙소에 계속 살고, 이렇게, 정말 막연한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기를 모르겠어요. 데뷔를, 당연히 데뷔죠. 당연히, 너무나 하고 싶은 거고, 또,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거니까, 데뷔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그냥, 계속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이리가 간절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좋은 음악 만드는 게, 제일 간절한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이, 자리를 잡는 거죠. 뭔가, 방탄소년단 하면, 일단 들어야지, 봐야지, 욕을 하건, 그 다음에 칭찬을 하건, 그런 인지도를 얻는 것, 그런 자리를 얻는 것, 그게 가장 간절한 것 같아요. 빠른, 그 꿈으로 보자면, 저희 단독 콘서트, 한번 해보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1위 해보는 게 정말로, 네, 큰 꿈이죠. 제가, 지금 따로 이렇게 해서, 곡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올해 안으로는, 믹스테이, 을 하나하나씩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20, 30, 한 번에, 다 방출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의, 올해의 목표예요. 어, 다양한, 뭔가, 프로그램 같은 걸 나가고 싶어요. 네, 뭐, 예능도 좋고요. 뭐, 음악 방송도 좋고, 뭐,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번 나가 보고 싶어요. 사소한, 역으로라도,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보컬 쪽으로, 노래를 불렀을 때, 정말, 팬들의, 가슴 울리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가수로서의 꿈이, 볼 속에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저만의 이제, 다른 꿈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요.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선배님들 보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정말 멋있는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포스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무너지고, 이제 속으로도, 겉으로도, 정말 멋있는 삶을, 그러셨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음, 뭔가, 진짜, 가정, 그러니까 가족들과 같이, 함께 행복해지는 게 제 꿈이에요. 아니, 이거, 힙합의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그런 건데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제가 꿈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약간은, 안고 가야 할 것들도 너무 많지만, 그냥 제가 어느 정도, 뭔가, 저 열심히 해서 이루게 된다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네. 남의 시선들이 너무 의식하고 제가 많이 살아와서, 약간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죠.